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최천 국제음악영화제 행사를 가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또 무대하는 거라 설레기도 하고 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오늘 무대도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버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보낼까요? 하이! 라고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날 더운데 또 와주시는 팬분들도 있고 오늘 못 온다고 아쉬워하는 팬분들도 있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현장에 또 오는 분들은 안전하게 재밌는 공연 관람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못 오시는 분들은 서치해서 저를 찾아보도록 지금 제 천까지 제 노래를 들으면서 우야 안녕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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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하이 라고 보내시는 분들도 있네요 펄 버블 더 살려줘 많이 더운가 봐요 오늘 어떻게 리허설? 저는 리허설 안 해요 리허설 하면 팬분들이 또 그걸 볼 수 있나? 못 들어오지 않나? 그렇죠? 저는 리허설 안 하게 됐습니다 무릎에 한번 다 껴서 무릎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? 나 가는 중 또 답을 이제 기다려야 돼요 빨리 왕! 무대 잘하고 왕! 제주도에 간 줄 알더라고요 제가? 저는 제주도 안 갔습니다 김해 갔다가 김해에서 이제 본가까지 가까워서 본가 갔다가 수요일 촬영 목요일 날 부산 본가에 있다가 금요일 아침에 와서 연습하고 운동하고 합정하고 자고 오늘 이제 잠 갔다가 행사를 했습니다 원래 다섯 곡이었는데 이제 한 곡씩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네 곡 하게 됐습니다 또 아쉽기도 하고 좀 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주최측 사정도 있겠죠? 무대에 맞춰서 무대 준비해가니까 짧지만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떡갈비를 많이 드셨네? 다들 떡갈비 먹었나 봐 거기 완전 다들 모였나 본데? 이 버블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너무 덥대 그래서 제가 덥지잉이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분들이 아니 나 집이라니까 이렇게 와 이게 어려워 소통이 안 되잖아 내가 동문서답을 한다니까 난 일곱 시 벅차 간방 차가 맞네 차가 맞네 근데 거리가 좀 있고 위치도 왜나 오기 힘들었는데 하나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집에 갈 때 어떻게 가나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 하나 분들은 동메이트들과 함께 잘 다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시간 좀 더 걸릴 텐데 안전운전 하시고 도수석에 타는 분은 꼭 이무시지 마시고 맛있는 거 또 뒤풀이 가겠죠? 저는 또 내일 팬싸여가지고 오늘 이제 들어가서 좀 쉬면서 내일 또 팬싸 하나 분들 보러 가야죠 딜레이가 많이 됐나봐요 저는 진짜 더 믿고 싶었거든요 원래까지 와준 이제 하나 분들한테 좀 많이 아쉬운데 그죠 더 같이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꽤 많으셨던 거 같은데 꽤나 좋아해 주셨던 거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천에 사시는 분들 계실 테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청풍호였나? 호수? 엄청 넓더라고요 여름에 이렇게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떡갈비 집도 엄청 많던데 떡갈비 맛집인가 봐요 아무튼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굿나잇 오늘은 팬싸 하는 날 추석이라 이렇게 한복을 입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퇴근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캠엘든 이유는요 제가 아주 좋은 기회로 하나은의 다선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뭉쳐야 찬다를 하면서 축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축구인으로서 좀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찰나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들어와서 당연히 저는 달려간다고 했고 준비를 잘해서 입회가 되지 않도록 날 또 경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훌륭한 선수님들이랑 경기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좋은 취지로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상대가 제가 뭉쳐야 찬다 해서 함께 했더라고요 임영웅 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만남이거든요 그 만남도 너무너무 설레기도 하고 뭉쳐는 사실 적기 때문에 너무 잘하세요 네 그 팀이 너무너무 진짜 잘하기 때문에 긴장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 다치게 행복하게 행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2시 15분이거든요 이제 경기가 7시니까 일단 먼저 호텔로 가서 잠시 대기를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선수님들 이제 또 기성용 감독님이 또 계세요 아 진짜 제가 정말 완전 너무너무 팬이거든요 오늘 또 기성용 감독님 밑에서 뛰게 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따가 또 만남을 가실 건데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그게 있더라고요 뭉찬 코치님이 조원희 형님이 저의 상대... 상대팀으로 나옵니다 그런 점도 이제 우리 하나들 그리고 뭉찬이 잔다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그냥 이따 경기장에서 또 한번 만나뵙도록 하죠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캡틴 기 아 팀 기성용 팀복인가 봐요 이게 이제 팀복이고 제 예상은 이곳 입고 출근을 한다 그럼 출근할 때 팬분들이 막 계시려나? 그걸 볼 수 있나? 진짜 축구 선수 될 기분인데 일단 이런 것까지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더 막 설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? 아 이거는 추울까봐 진짜 준비 많이 하겠다 이건 외투 외투까지 아까 보니까 상대팀은 약간 블랙이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같이 탔거든요 저희는 약간 이렇게 그린 계열로 저에게 더 예쁜 거 그래도 머니만의 블랙이 최고죠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네요 재밌겠다 오늘 더 막 설렌다 이것도 추울까봐 이 바지 위에 입는 건가봐요 이렇게 세다 보일까봐 예쁘네 이따가 이제 한 시간도 안 남았거든요 선수들 다 모이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잘 한번 준비해가지고 인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기 기대되세요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경험하면서 경기장 안에서 함께 뛰고 있는 선수님들을 보니까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게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사실 믿기지 않아서 계속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형들처럼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진짜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진짜 되게 많았어요 아 사실 저는 다리도 아프고 많이 못 뛸 거 같았거든요 45분도 못 뛸 줄 알았어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막상 들어가니까 도팜이 막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풀타임을 뛰었는데 제가 슈팅도 하나 크게 날려먹고 그리고 프리킥도 전 절대 안 찬다 했거든요 전 안 찬다고 했는데 한 번 차라고 해서 시원하게 날려먹었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사실 프리킥을 집중해서 차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신기한 나머지 프리킥 찬 게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너무 진짜 제가 학창 시절에 지켜봐오던 그런 선수님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신기할 수밖에 없겠죠? 다 같이 밥도 먹는데 선수님들이 진짜 저보고 막 선수했냐고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둘바 그냥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또 사진도 많이 찍었으니까 아마 사진이 먼저 올라가겠죠? 아 그리고 진짜 또 몇몇 선수님 이제 형님들이 뭐 축구 경기 보러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번호도 교환하고 축구로 인해서 밖에서도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거 같아서 오늘 하루는 제 생일 같은 너무 진짜 행복하고 정말 미치겠네요 저는 또 게임도 축구게임밖에 안 하잖아요 제가 또 다 한 번씩 게임 안에서는 제가 감독이니까 비용을 해본 적이 많거든요 아 근데 축구 선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우리 K리그 선수님들도 진짜 다시 한 번 정말 대단한 점 너무 많이 많이 느꼈고 저의 처음 경험을 이렇게 너무 과분하게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어차피 팬 여러분이랑 소통하면서 또 주절주절이 많은 걸 얘기하겠지만 가장 따끈따끈한 저의 한마디 한마디일 테니 화상으로 이렇게 한 번 남겨봅니다 아 조금 더 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도 좀 있지만 아 너무 그냥 행복했습니다 아 그리고 다 나한테 그랬어요 그냥 뛰면서 너무 행복해 보였대 진짜 뛰면 찐으로 행복했거든요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블루오션 선수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